네 안녕하세요 체스인사이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바의 규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그 이제 사각형 규칙처럼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에요.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판단을 좀 이제 쉽고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의 규칙도 폰앤딩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전에 언제 사용하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의 규칙은 첫 번째로 이렇게 룩폰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룩폰이 이렇게 지금 대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격하는 측이 패스트폰 지금 멀리 떨어져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폰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이 폰을 여기서 이제 옆에서 킹이 수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지켜져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되면은 이제 바의 규칙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세 가지에요. 첫 번째로 룩폰이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통과한 폰 공격 측이 그러니까 유리한 쪽이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 그 폰을 옆에서 킹으로 수비를 하고 있다. 자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이제 바의 규칙을 적용을 할 건데 바의 규칙에서 이 세 가지 전제가 일단은 적용이 됐을 때 이 룩폰 그러니까 서로 대치되어 있는 이 룩폰이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 보시면은 절반이라고 하는 건 이 네 번째 행까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다섯 번째 행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공격하는 측이 승리를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 전략은 이래요. 여기 있는 폰을 일단은 상대한테 내줍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얘를 잡아가는 동안 이제 시간을 벌고 이제 킹이 이렇게 달려가서 얘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룩폰을 전진해서 승리한다. 이게 필승 전략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다섯 번째 행에 위치해서 절반을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백이 승리를 할 수가 있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고요. 자 얘는 얘를 잡으러 가야 되겠죠. 얘를 안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잡고 나면은 이렇게 가고 얘가 이걸 잡고 올라갔을 때 이제 흑이 지금 룩폰이니까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킹으로 이렇게 딱 수비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 흑의 킹이 구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새 폰을 전진을 해서 이제 승진을 하고 경기를 승리를 하게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일단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바의 규칙을 적용을 하는데 어 이제 절반을 이제 룩폰이 절반이 넘어가서 대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공격하는 측이 무조건 승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겠죠. 자 그럼 절반을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바의 규칙의 핵심인데 자 절반을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자 이제 대각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각형 규칙에서 대각선 긋고 이제 정사각형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의 규칙에서도 이제 대각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 긋는 방법을 소개를 드릴게요. 자 지금 룩폰이 요 대치된 상황에서 절반을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키고 있는 폰에서 대각선을 뒤로 긋습니다. 자 이쪽으로 그어요. 자 근데 끝까지 긋는 것이 아니라 얘가 그 비숍이 시작하는 칸 그러니까 비숍이 시작하는 곳은 C열이랑 F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왼쪽에 가 있으니까 지금 C열까지만 그을 건데 얘들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F열까지 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폰 지키고 있는 폰 기준으로 요렇게 대각선을 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요렇게 그어요. 여기서 꺾여가지고 딱 이제 비숍 칸에서 딱 멈추고 나서 반대쪽으로 이제 긋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선이 하나가 생기죠. 자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패스트폰 공격하는 측에 유리한 쪽에 폰이 이 선보다 밑에 있거나 선 상에 있으면은 공격하는 측이 승리합니다. 이게 바의 규칙이에요. 자 다시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선을 그었을 때 어 이제 공격하는 측에 이제 패스트폰 하나 남은 폰이 요거보다 어 밑에 있거나 그러니까 밑에 있거나 아니면 이 선 상에 있을 때 선 위에 있을 때는 공격하는 측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그 말은 얘가 이 위에 가게 있게 되면은 경기를 승리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보면은 요 선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얘가 이동하고요. 자 지금 필승 전략은 똑같아요. 요 폰을 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폰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룩폰을 올라가는데 자 지금 흑의 킹이 구석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오포지션을 잡혔어요. 자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오포지션을 잡으면서 흑의 킹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들고 얘가 이제 반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자 폰이 전진해서 이제 승진하고 경기를 승리를 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그 전제 조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줘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폰이 절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수비하는 폰 기준으로 해서 자 대각선을 긋는데 어디까지 긋느냐 자 비쇼 칸 비쇼 폰이 위치하는 칸 그러니까 C열이죠. 이제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F열까지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긋고 이제 꺾어서 내려오면은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폰이 이 선 상에 있으니까 공격 측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폰이 여기서 지금 백이 치명적인 실수가 그러면 뭘까요? 바로 폰을 전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흑의 킹이 이걸 맞겠죠? 자 그럼 킹이 이렇게 잡으면서 상대를 물러나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만들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요 바에 바에 규칙에서 얘기하는 요 대각선 요 선에서 지금 백의 폰이 앞으로 전진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백의 킹이 얘를 잡으러 갑니다. 자 잡으러 가고요. 이제 흑의 킹이 얘를 이제 수비를 하러 오겠죠? 자 보시면은 백이 얘를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지만 흑의 킹이 구석으로 지금 들어가 버립니다. 자 구석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킹이 A7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제 폰 하나 있는 엔딩에서 봤던 것처럼 흑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백의 킹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이제 무승부가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간단해 보이는 어 이제 엔딩이지만 이거 그냥 얘가 가서 잡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폰 하나 올라가는 작은 차이가 경기에 이제 승리냐 무승부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위 규칙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서 대각선을 긋고 나서 이제 이것이 승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예시들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삼각법 할 때 봤던 예시인데 아 이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게 룩폰이 아니라 얘들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와 있다. 요거는 이제 바위 규칙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본 전제 조건에서 일단 벗어나 있고 요거는 그냥 폰 엔딩입니다. 이거는 이제 백이 통과한 폰을 이용해서 상대를 유인해놓고 이제 얘를 잡아내고 이제 키스케어 얘가 절반을 못 넘었으니까 요 키스케어 3개 중에 하나를 백이 잡으면 경기기를 승리를 하겠죠. 이건 그냥 폰 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법 할 때 배웠던 건데 요것도 바위 규칙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룩폰이 서로 그 맞닿아 있죠. 지금 대치 국면에 있는 상태고 자 지금 공격하는 책이 어 지금 폰을 하나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뒤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지금 얘가 절반을 넘었으니까 일단 승리할 수 있는데 근데 어 이제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삼각법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어 이제 핵마법 핵마법은 아니고 이제 기술이죠.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뒤 밑에 있는 경우 요것도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바위 규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바위 규칙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조건 첫째로 룩이 룩폰이 이렇게 대치 국면에 있어야 되고 자 공격 측이 통과한 폰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네가 옆에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한테 막혀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빼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법을 이용해서 얘가 이쪽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이제 경기를 어 이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애매한 경우는 이 폰이 아까처럼 앞에 있는 경우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경우도 아니고 딱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비기게 되거든요. 자 바로 요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0이 경기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100이 경기를 지켜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언뜻 보기에 바위 규칙에서 지금 좀 이제 예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룩폰이 맞닿아 있고 통과한 폰이 있지만 100의 킹이 얘를 옆에서 지금 지키고 있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바위 규칙에서 말하는 거에는 일단 부합은 하는데 근데 이제 좀 특수한 경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왜 무승부가 되냐면 100이 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얘가 지금 폰에 올라가면 요렇게 가면서 폰이 잡히겠죠. 자 그렇다고 얘가 왼쪽으로 물러나게 되면은 지금 다음 수에 요 폰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뒤로 빠지는 것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얘가 공격하고요. 얘가 수비를 했을 때 흑의 킹이 요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같은 수가 반복이 됩니다. 자 보시면 얘가 요렇게 가면 다시 한번 얘를 공격할 거고 자 그러면 나오게 되면 맨 처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100의 킹이 이쪽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예제는 제가 그 이제 대응 칸 얘기할 때 그 콜리스펀드 이제 스퀘어라고 해서 대응 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루폰이 서로 간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예시가 요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대각선을 긋는 거 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규칙이니까 어제 그 도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도구라고 그러니까 사각형 규칙처럼 우리가 좀 쉽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익혀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수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